하나, 둘, 셋, 넷, 둘 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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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우! Hi guys, welcome back to my channel. 같이 우리 손을 모으세요. 빚지 빚지 날자! 아, 제발. 제발. 나야, 실물. 잠깐만. 유나, 실물. 올해 안에 꼭 파야 돼. 1분 남았어요, 1분. 너무 좋은데 하겠다고 막 욕심내면 안 돼요? 망설이면 안 돼. 망설이면 순간 2, 3자리예요. 포도알 지키세요. 내 포도알. 어, 진짜 심정 떨린다, 이거. 10초 남았어요. 9, 8, 7, 6, 5, 4, 3, 2. 어, 잠깐만. 뭐야? 포도알 포도알 포도알. 포도알 포도알. 포도알 포도알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참. 성공! 난 너가 성공할 줄 알았어. 아, 아, 뭐야 난 난 결제 눌렀는데? 아, 뭐야 난 결제 눌렀는데? 아,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잘 됐어. 아, 잘했어요. 아, 잘했어요. 결혼식 됐어요? 홈키즈 수카여 천천히 왔어요 됐어요? 홈키즈 수카여 천천히 왔어요 유튜브 방송 나와봐요 유나생 유나생 영앤 리치 예 오 됐다 됐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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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수타해 수타해 우리가 같이 가요 우리 그럼 지금 연습해볼까요? 예진 리아 류진 채령 유나 입지 달라달라 3, 2, 1 잊지 잊지 바이 바이 이제 내 이름 더 올렸죠 왜? 의상 의상에 또 너무 귀가 아이디가 제공 귀요미네